I'll choose English. High School English. 2. YBM. 박준안. 들어갑니다. Lesson 3. 마지막 파트. Supplementary Reading. Your eyes are the windows to your soul. 당신의 눈은 당신의 영혼의 창이다. Windows. 던지는 창 아닙니다. Spear 아닙니다. 유리창. 당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창. Eyes are often called. 불립니다. The windows to the soul. 말 그대로네요. 아까 했습니다. Eyes. As it turns out. 그것이 드러나. 여기 꼭 눈은 아닙니다. 그냥 드러나듯이. 그러니까 뭐 드러나듯이니까 이미 알려져 있듯이. 눈이란. Provide a lot of information about a person's emotional state. 어떤 사람의 감정적인 상태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One telling example. Telling example. 효과적인 예. 강력한 예는 is a smile. 웃습니다. When you are truly happy. 당신이 정말 진짜로 truly 행복할 때. You smile. 당신은 웃습니다. Not only with your mouth. 입을 가지고만 웃는 게 아니라. 또한 but also with your eyes. 눈을 가지고도 웃습니다. 반면에. In contrast. When people fake a smile. 웃음을 fake할 때. 가장할 때. 가짜가 fake죠. 가짜. They usually forget about their eyes. 그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들의 눈에 관해서는 forget. 잊어버립니다. 눈까지 가장할 수는 없습니다. 입으로는 웃는 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눈은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People이. They. They가 가리키는 것은 people이죠. Their eyes도 people이고요. If the eye is the window into the soul. 만약에 눈이 영혼으로의 창이라면.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라면. The pupil is quite literally an opening into the eye. 눈동자는 is quite literally. 말 그대로 눈으로의 opening. 입구입니다. 눈동자. 눈동자 아니면 동공. 보통 한국 사람들은 검은 눈동자. 검은 눈동자가 많이 있죠. 빨간. 여기는 빨간 눈동자지만 말입니다. 검은 눈동자인데. 이 눈동자를 한번 잘 들여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눈동자 안에 우주가 있다고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The pupil. Dilate. 확장합니다. Or contract. 수축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regulate. 조절하기 위해서. Regulate. Control. 의미입니다. 여기도. The amount of a flight. amount of a light.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데 빛인데 뭐하는? 눈 안으로 들어오는. entering 하는.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pupil. 눈동자가 커지기도 하고. 동공이 커지기도 하고. 또는 작아지기도. 수축하기도 하는 거죠. We all know that.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Our pupils get smaller. 더 작아지겠죠. In the light. 빛에서. And bigger. In the dark. 어두움에서는 더 커지겠죠. 어두움에. 어두움에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사람으로는 잘 못 보고요. 대신에 고양이. 어두운데. 밤늦게. 고양이 한번 만날 때. 눈을 한번 쬐려봐 주십시오. 고양이 눈이. 동그랗게 있는 눈동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는 마시고요. 고양이 착한 동공물입니다. This is the pupillary light response. 이것이 눈동자의 빛 반응. 눈동자의 빛 반응. 동공의 빛 반응. 동공지진 아닙니다. 동공의 반응입니다. The pupillary light response. 동공의 빛 반응이. It's not just a mechanical reaction. Mechanical. 기계적인 반응. 빛에 대한 기계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단지. 물론 기계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뭔가 있다는 얘기죠. The pupils also adjust. 조정합니다. 변화해요. Change합니다. According to our emotions. 아까 빛에도 반응했는데 뭐에도 반응한다고요? 우리의 감정에도 반응해서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It is related to an alarm system. 그것은 우리의 경보 시스템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In the body. 몸 안에 있는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that. 제가 여기 that. that에 앉히고 그 뒤에 있는 s에 친거는 여기에 있는 선행사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prepares. 준비하는 것은 몸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있는 an alarm system. alarm system입니다. 여기에 in bodies. 이렇게 해도 body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alarm system이 우리가 뭐하도록 행동을 취하도록 whenever we detect 우리가 뭐할 때마다 감지할 때마다 위협 또는 기회 우리의 환경에서 위협을 감지해도 동공이 반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회를 반응해도 동공이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반응할 기회를 느낄 때 또는 위협을 느낄 때 우리의 감정이 변화한다는 얘기죠. the people also adjust according to our emotions 이것이 전체를 그냥 다 받는 일반적으로는 this로 많이 받는데 이걸 그냥 it로 받겠습니다. encounter bear while walking through the woods 숲을 산책하는 동안 뭐한다고요? bear를 만나라 bear를 마주쳐라 명령하네요. 저주하는 겁니까? 그러면 your alarm system goes on alert 너의 경보 시스템이 goes on alert 자각하게 되는 거죠. 경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alert 경고입니다. your heart and breathing rates 너의 심장 심장 heart rate 그 다음에 breathing rate 여기에 심박 rate니까 일 심박수 그 다음에 이건 호흡수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너의 심박과 호흡이 증가합니다. you begin to sweat 땀을 흘리기 시작하고요. and your pupils dilate dilate 아까 뭐 했다고요? contract의 반대말이었죠. 확장합니다. 동공이 커지는 거예요. 동공 지진입니다. 아 지진은 흔들리는 거죠. 동공 확장입니다. the pupils will have adjusted 변화합니다. 변화시킵니다. 스스로를 people 스스로를 변화시킵니다. 뭐에 대해서 to the threat 어디에 반응해서라는 얘기예요. 위험에 반응해서 동공 스스로가 크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made an attractive person attractive person 매력적인 사람을 at a party 파티에서 만나라 또 명령이네요. 자꾸 명령하네요. 그러면 이번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파티에서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심박수와 그 다음에 호흡이 증가하죠. you begin to sweat 여전히 또 똑같네요. 땀을 흘립니다. and your people dialed 똑같네요. 위협이나 아까 기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고 했나요? 어쨌든 the people will have adjusted themselves to the opportunity 여기도 똑같네요. the people will have adjusted themselves to the threats the people will have adjusted themselves to the opportunity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위 기 위 기 위험 아 위험과 기회 위 기 기회 위험 입니다. 기회에 대해서도 눈은 똑같이 반응하고요. 위 위험에 대해서도 눈은 똑같이 반응하네요. 그런데 none of these pupillary responses 아까 위에 했던 위험에 대한 반응 또는 기회에 대한 반응 이런 반응이 반응 중 어느 것도 under your control 당신이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당신이 동공을 키우실 수 있나요? 눈을 크게 뜨면 이 I lead 여기 있는 근육을 올려서 눈을 크게 뜰 수 있었지만 요 안에 있는 동공 눈동자를 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눈동자를 한번 키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결국엔 여기 I lead 를 올려서 눈 눈꺼풀을 그냥 해서 눈이 커져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눈동자를 여기 pupillary 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Perhaps that is why 그러니까 pupillary response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앞에 있는 문장이죠. 이것이 이유입니다. eyes are called 불리는 이유 the windows to the soul 영혼에 대한 창의라고 불리는 이유 revealing your true emotional state 너의 아마 여기 eyes가 eyes가 여기 뭐뭐하기 때문에 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뒤쪽에 있지만 뭐뭐한 뒤쪽에 있으면 뭐뭐한 면서가 많이 나오는데 너의 진정한 감정적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눈이 눈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regardless of your will to control it 그것을 조절하려는 너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럼 그것이라는 것은 emotional state 겠죠. your true emotional state 를 조절하려는 너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매력적인 상대를 파트에서 만났는데 쿨한 척 하려고 했는데 땀이 질질질질질 흐르는 거 어쩔 수 없을 때 그거를 추측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귀여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아까 여기 눈이 눈이 있는데 눈동자를 잘 보시면 뭔가 파란 거 안에 막 있는 게 마치 우주와 같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면 눈동자 사진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주와 같은 유니버스와 같은 눈동자 National Geographic 이런 데에 있는 사진이면 그런 사진 눈동자 사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 영혼의 창이니까 항상 눈을 깨끗하게 닦고 닦고 다녀주십시오. 눈을 닦는 데는 눈물 자랑스럽게 흘려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더 재미있는 유익한 괄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